여신도 중강간 등 혐의로 23년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는 이단 JMS 교주 정명석 씨가 구속기간 만료를 이틀 앞둔 가운데 정 씨에게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됐습니다.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어제 정 씨에 대한 구속신문기일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13일자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.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2심에서 2개월씩 3회,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. 당초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정 씨에 대한 결심을 진행하려 했지만 증인신문이 길어져 이달 22일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이미 정 씨의 구속기간을 3차례 연장한 검찰은 추가 기소권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정 씨의 구속영장